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옹입니다. 어쩌다 냉장고에 있는 우유가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난 정도야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난 거라면 반드시 버려야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 냄새가 역겨워 코도 갖다 댈 수 없을 뿐더러 어찌어찌 해서라도 먹었다가는 탈이나 밤새 설사병으로 한숨 못 자고 고생할 게 뻔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다 지난 관계를 붙잡고 연연하면 마음에 탈이 납니다. 이렇게 탈이 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도 않습니다. 상한 우유 먹고 걸린 설사병이야 하루 이틀 고생하면 낫겠지만 상한 인간관계 때문에 다친 마음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상한 우유를 홀짝홀짝 마시듯 상한 인간관계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마음에 상체기가 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인간관계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미 겪어봤습니다. 더구나 아무 상처 입지 않고 자연스럽게 겪었죠. 한 학급에서 죽자 살자 1년 내내 붙어 다니던 친구가 학년이 바뀌고 반이 갈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관계에 연연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랬나요? 새로 시작된 학기 초에는 예전처럼 자주 못 보는 것을 아쉬워하며 휴식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만나기도 했지만 이내 새 학년의 생활에 적응되면서 새 학급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서서히 멀어지다가 잊어진 친구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다들 겪어보셨죠? 애들 어렸을 때 함께 그룹지어 몰려다니던 학부모 모임의 친구들과도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서서히 멀어져가고 회사에서 동료들과 매일 같이 밥 먹고 퇴근 후에 술 마시고 같은 동호회에 들어서 주말도 함께 보냈건만 회사를 옮기거나 퇴직을 하면 서로 연락조차 쉽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오랜만에 우연히 옛 친구나 동료를 길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인사와 함께 몇 마디 주고받으니 이내 할 말이 딱히 없어서 분위기가 어색해지죠. 할 말은 없고 빨리 돌아서기도 좀 그렇고 서로 난처해집니다. 전형적으로 관계가 이어지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연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감정이 섞여있질 않으니 마음이 아프진 않아요. 슈퍼에서 파는 물건에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당연히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유통기한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남녀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의 유통기한 또는 그 유효기간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일 거예요. 누구는 6개월이라고 하고 누구는 3년쯤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과 관련해서 그럴듯하게 얘기들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데이트할 당시 상대는 나에 대해 알고 싶어서 내 얘기에 귀를 쫑긋 세워 들어주고 공감하며 내 편이 되어줍니다. 내 얘기를 그렇게 재밌어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언제까지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결혼을 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말도 없어지고 서로를 투명인간 보듯 합니다. 집안은 절간처럼 조용하고 함께 있어도 함께 TV를 봐도 무관은 말은 없고 마치 정신나간 사람 마냥 화면만 바라본 채 멍하니 둘이 앉아있을 뿐입니다. 집에 들어가기조차 싫어집니다. 집안에 가라앉는 그 무거운 공기가 가슴을 조여옵니다. 다시 예전처럼 하하호호하며 눈 마주치고 재밌게 얘기하던 때로 관계를 되돌리고 싶은데 배우자는 그럴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부모 슬화에서 아무 문제없이 자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자랄 때 다툼이라 봐야 여느 형제 자매들처럼 그저 기격태격하는 정도였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들러붙어 앉아 히히 낙낙거리고 자랐죠. 그런데 하나 둘 제 가정 꾸리고 자식 낳아 기르면서 교류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러다 명절때나 보는 친척이 되고 맙니다. 세월 지나 중년에 이르고 부모님이 연루해지시니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치료 문제 등 형제 자매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힘을 합쳐야 될 때가 됩니다만 하나 둘씩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발을 뺍니다. 형제지간에 자매 사이에 언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합니다. 유산 문제로 일이 번지면 이제 서로를 적으로 대하게 되죠. 대화로 합의 보는 것은 애시당초 물 건너가고 법정까지 끌고 가서 서로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내며 형제 자매들에게 비수를 꽂아 댑니다. 이겨야 하는 거거든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몫을 챙겨야 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들을 폐류나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소원해진 배우자와의 관계도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와 유산을 놓고 진흙탕 개싸움을 벌인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한때 좋았던 지난 시간을 부여잡고 놓아주지 못하고 혼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정을 더 많이 품고 있는 쪽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노력하는 쪽이 더 깊은 상처를 입기 마련이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양쪽 모두 진정성을 갖고 같은 크기의 노력을 같이 해야 그나마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계산을 하는 쪽이 있으니 관계를 되돌리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솔직히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것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거지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불편하죠. 가능하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책감 때문에 불편한 마음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 관계를 꼭 회복해서 넘어가고 싶다는 그런 집착에 쌓이게 됩니다. 이성과 감정 사이 당위성과 불편함에서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할까요? 답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습니다. 친구 사이는 말할 것도 없이 배우자든 형제자매든 설사 자식들이라도 만남이 기대되고 설레이지 않고 반대로 되레 전전긍긍 피하고 싶어지거나 만날 때도 마음이 긴장되고 불편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만나고 나서는 며칠 동안 내내 만남에서 오간 대화 때문에 불쾌하고 분노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사람을 축 처지게 만드는 등 부정적인 기운에 휩싸이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유통기한이 애시당 쪽 끝난 사이입니다. 어쩌면 이제 더 이상 친구도 아니고 사실상 배우자도 아니며 형제자매는 어려수적 얘기고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것도 주민등록상으로 분리되었을 때 애진역에 멀어졌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유통기한이 끝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듯이 유통기한이 끝난 인간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을수록 마음의 병이 나고 몸도 망가지게 됩니다. 마음 아파하지 말고 유통기한이 끝난 관계는 상한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듯 버려야 내 마음과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상만사 모든 게 순환을 해야 편해지는 것처럼 떠나는 사람 붙잡지 말고 보내주고 그 변화에 적응해서 행복하게 살 일입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거든요. 원망도 후회도 한탄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행복했던 기억만 남기고 과거는 흘려보내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물건을 정리할 때 원칙 중에 하나가 설레이지 않으면 버리라는 겁니다. 예전에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지금 설레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유통기한이 다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20, 30년을 함께 산 배우자에게서 어떻게 설렘을 느낄 수 있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천만에요. 설레일 수 있고 설레여야 합니다.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올 때 배우자가 보고 싶어서 발길을 재촉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야 하는 거죠. 유통기한이 지난 인간관계를 버려도 좋다는 뜻을 함부로 인간관계를 모두 단절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유통기한이 끝난 인간관계에서 매달려 마음에 상처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상한 인간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은 인생을 허비하는 일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유통기한이 끝난 인간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유통기한 내에 있는 건강하고 싱싱한 인간관계에 정성을 쏟고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